안녕하세요 필리박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에 마이크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계셔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설명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받으신 다음에 녹음이나 공연을 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 확인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 연결 때 꼭 필요한 부분이신데요 처음에 음악 매니저에서 마이크로 들어가시면 기본 세팅으로 마이크 1위, 알토, 마이크 2가 마이크 1, 2, 3의 어떤 이큘라이저 값을 고르는 장입니다 이것들이 마이크 1위, 알토, 테너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돼서 나가요 기본적으로 알토 색소폰의 이 기기를 사용할 때 적절한 이큘라이저 프리셋을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테너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 알토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이걸 자주 바깥 끼워 가지고 이걸 굳이 매번 번갈아 하면서 세팅하기를 번거로워 하시거나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알토 색소폰을 항상 쓰고 있다 그럼 마이크 1위에다가 알토 이큘라이저를 프리셋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뭐 나는 사실 뭐 평소에 혼자 쓰는데 테너만 보통 많이 쓴다 그러시면 마이크 2를 테너로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알토 테너를 사실 번갈아 쓰기도 하고 이거를 매번 컨트롤 하기 사실 번거로우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마이크 1, 마이크 2, 마이크 3을 다 바이패스로 해 놓으시면은 플랫한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서 연결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막 여기다가 그 마이크 이래다 마이크를 꽂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알토 이큘라이저를 걸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얼마스터 2 반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걸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리얼마스터 공식 대리점 필립컴퍼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